자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멋진 폭발 멋진 신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강 가수가 함께합니다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소리 없이 나를 해태우나 바라만 보아도 스며들듯한 그 모습이 나는 좋아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 마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싫어해라 남기고 가라 박수 한번 주세요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보고싶어 느껴나 보고싶어 느껴나 이렇게 마음이 설레일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감사합니다.